제가 요즘에 과자를 안 샀었는데 집에서 계속 있다보니까 과자가 필요해가지고 초코맛 프렌치 프라이? 프렌치 파이? 프렌치 프라이 뭐야 감자튀김인데 이거는 행사로 두 개 묻혀주는 거 이런 건 꼭 사야 됩니다 행사하니까 오랜만에 먹는 감자튀김 그리고 새우깡 이거 피코크에서 나온 온도보토 다초칩인데 사람들이 이거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사봤어요 그리고 쌀로별 이거는 와사비 맛 오징어 땅콩 갈릭 바게트 맛 썬칩 이거는 시리얼 버라이어티 팩 이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이거 맛있다 그래서 한 번 사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햄버거를 시켰거든요 이거는 무슨 모짜볼? 되게 조그만한데 치즈볼이니까 먹으면 늘어나겠죠? 하나도 안 늘어났는데 근데 맛있어요 왜 안 늘어야지? 이게 모짜렐라랑 크림치즈 같이 들어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짜볼에 비해서 늘어나는 거는 별로 없는데 맛있어요 순대 맛있는 거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거 이번에는 피코크에서 나온 거 사봤는데 요거는 다 썰려있어요 안 썰어도 돼서 좋은데 맛이 있어야 될 텐데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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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괜찮아 좀 더 marshmallow 눌러요 오징어 오징어 통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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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볶음밥 마늘 마늘 다진마늘 고기 소금 다진마늘 콩나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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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